아 부럽지? 이건 순전히 여드름 덕분이야. 무슨 말이냐구?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소한 그루란다니 야, 여자란 자리 비켜! 어떡해, 어떡해 괜찮아? 판다쳤어? 자는 거 맞지? 우리 또 보자. 안녕 오빠야 눈 앞에 아른 아른 거리는 살이 생긴 얼굴 자꾸미 애맨도는 귀에 청렴한 목소리 오빠다 클리어틴? 응 너와 하는 마음에 다닌 그 날 깨끗해져라, 깨끗해져라, 깨끗해져라 더 없이, 덧 없이, 마음이 커지고 내는 마음에 설레는 날 그날 난 헤어나올 수 없다 맛있어 나는 너 Dos Hox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할 traditionally 으으으...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결론은 핫핑크라는 거 헐 클리어틴 내 여드름아 기다려 지금 간다 당장 간다 약국으로 출발 야 같이 가 클리어틴 이브 더블 스팟톡 크림 우리 약국에서 만나